안녕하세요. 미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최승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일본 도쿄에서 온 이치카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보겠습니다. 잘했어. 화이팅. 화이팅. 제가 이길게요, 형. 내가 이길게. 나 질 수는 없어. 오다! 뭐였지? 근데 이거 안 해. 아 나도. 오 대현아 이거. 그래도 아이돌이니까. 미 플러스 유. 이거 허리랑 4장. 이거 점프해야 되나? 아 근데 코러스까지 열심히 할 거야. 코러스는 이 정도면 커져야지. 간다! 우린 빛나. 난 너라서 빛나. 근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. 난 여기까지 할 거야. 빛나. 빛나 빛나. 빛나. 우와. 이제 여기서 이거지. 이 보드. 이 보드로 가려고. 빛나 보증. 빛나 빛나 보증. 우린 빛나. 빛나는 게 신기하네요, 여러분. 허리에 차도 될지 모르겠어요. 난 빛나. 끝난 거 있어.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나는 135. 저 104요. 이겼어요. 그렇네. 우린 빛나. 난 너라서 빛나. 여러분과 함께 빛날 수 있는 존재. 치카치카이치카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